여기서, 야... 와 이거 얼마나 가, 이거? 야, 이거 운경님, 이거 인생샷인데요, 이거? 형님, 와... 야... 야, 이럴 때 뭐 하더노? 야... 인생샷입니다, 인생샷. 어, 이렇게 해서 하는... 17년 전에 보고... 261마리 잡고 난 뒤에... 야... 17년 만에 처음으로 한 건 했습니다, 지금. 17년 전에 이 지랄은... 와... 아까워서 한 마리 더 보십시오, 이거. 아... 자, 여러분, 보십시오. 가자, 퇴근하자. 하하하하... 야, 아니... 소 귀꿈치로 지금... 지저분격입니다, 지금. 아니, 그런데 중요한 거는... 저 피, 마늘, 귀 속에서... 이야... 야... 야... 형님, 소감 한 마디 하십쇼, 형님. 어? 소감 한 마디 하십쇼. 어? 뭐야, 매실 내긴데, 그거 뭐야? 아니, 그런데 말은 해드릴게라. 17년 만에 처음인데. 네, 17년 만에 처음인데, 지금. 야... 17개였지? 하하하하... 오늘 뭐, 잠 못 짤 것 같습니다, 원장님. 오늘 뭐, 잠 못 짤 것 같습니다, 원장님. 하하하하... 역시, 정상현 씨는 완전 이 투망에, 투망도 잘 치시고, 회에도 잘 하고, 음... 아, 오늘은 특별 메뉴, 회 국수 되겠습니다. 회 국수. 아... 좋습니다. 하하... 해 뭐...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. 엄청 많이 들어가네. 응. 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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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많습니다, 지금. 하하... 많은 거네... 아침에 잡은 겨? 아니, 어제 저녁에... 음... 그, 저... 오후에... 응, 지시했죠. 방웅재 회원님께서... 네... 뒷걸음치다가, 한투망 하신 거... 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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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하... 저... 백만번 한 번 치다가, 잡히는 게 있습니다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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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찬이다, 만찬. 형님, 들어주세요, 형님. 그래요. 금방, 형의 식당가서, 짬박가 왔어요. 쭉 걷어왔습니다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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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. 몇매가... 둘... 여섯매야. 여섯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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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개 잡혀야겠다, 저도 안하겠나. 얼게요, 얼게요. 어... 여섯매. 하... 그러십쇼. 네. 초지역삼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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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컴배 한번 해보세요. 야...! 야...! 위하여... 위하여... 좋습니다. 우와... 우하... 정실 형님... 건강을 위하여... 아, 감사합니다. 열심히 살겠습니다. 네, 예, 예... 안전은행 하시고요. 아까 동영상 찍었죠? 그거 좀 보내주세요. 전화번호 할지 해야지 나 전화해봐 010 진짜 말 깔아가면 되나? 걔랑 보러야될거아있네 안되지? 뭐?